시작하기도 전에 귀여워요. 시작 전에 귀여워. 힘이 진짜 좋아, 미루. 눈웃음이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이야. 그러니까. 롤리롤리네스도 그렇고. 에너지 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 미루가 정말 매일 귀여워해서 이번에도 너무 귀여워.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 오, it's nice. 댄스 매장 안 뜨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제스. 탑 쓰리 안에 들어갈 것 같은 제스. 오, 멋있어. 반전, 반전. 김식 캠. 어, 미루 너무 나있노? 초원이가 춤이 엄청 많이 늘었어. 뽀뽀를 부셨어. 조금 더 расти. 그 느낌에서 너무 강한 가ements인데. 그는 너무 강한 가사를 풀렸어. 재환이 춤을 진짜 편해 보이겠지? 보는 게 너무 편해. 진짜로, 12亜 Jon이 생각했던 에피소드 12일은 재환이 뛰어난 센터인 타인 편이에요. 최적화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에너지의 시속을 시작합니다. 센터 파트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부다 발음이 더 좋아. 한국인. 뭔가 보고 있으면 저저런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 본인의 집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예나가 춤을 진짜 잘 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지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예나 따가웠어 댄스도? 뭔가 힘이 날 것 같아 그럼 진짜 느낀 거야 채원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 아 진짜? 가위리 어디에 가면 매달라고 생각하지만 센터도 이 곡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시선은 오라운드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센터를 뽑을 때마다 센터는 항상 별개로 느껴지고 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든 물어붙여 봐야죠 센터가 뭔가 다른 때보다 가장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지막인데 그래도 센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있어서 뭔가 그냥 안정적이다 괜찮게 한다 이런 거 말고 아 얘가 정말 무대를 좋아하고 잘하는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센터에 서면 그걸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센터는 하고 싶어요 센터에 서면 그걸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센터에 서면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힘을 다하도록 다짐할 수 있는 정보를 다 만들고 제가 누구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지 저는 저를 선택할 수 있지 이 점은 제왕, 예나, 샤오, 예나, 샤오, 온디웨어, 온디웨어 이 점은 잘 어울려야죠 저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욕심할 거예요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제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더 하고 싶어요 센터야. 좋은 사람이 센터가 되기를. 근데 확실한 건 진짜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다 잘했어.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발표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왜요? 엄청 빨리 나오네요. 이렇게 갑자기? 와우.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응원을 해주는 그런 것에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몸이 흔들리는 그런 아우라의魅力이 굉장히 흔들면서. 댄스의 노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Yana. 옳은 Yana. 에이스, Yana 가자, Yana 아니, 마티아, 마티아 마티아 센터로서 저희 모두를 빛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서 야파리, 센터가 닿아있고 하나가 아르나 또 옴므라 에어라이 마티아 It's not Cheywon Since they put her like talking about it So HKT48 HKT48 Iyawaki Sakura 40세 왕조 센터 She thinks now that she won't be able to beat Sakura 사쿠라